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인으로 뿐만 아니고 개인으로서 항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024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개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하려면 일단 일어난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정직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사업가 사업가들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정직함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직합니까 2024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지난 7번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마사지 여론 조작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한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한 거 아닙니까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까발긴 거가 여러분 이게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 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생산했는지를 다 그냥 입증한 거 아닙니까 사람 솔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는 이 부정직 문제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래할 거로 보거든요 국힘당 사람들은 여러분들 1만 열면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이긴다 공천을 잘하면 이긴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이긴다 저는 다 그게 x라고 봅니다 뭘 하면 이깁니까 여론 조작 못하게 하면 이기는 거고 사전투표 조작 못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버리 덕실덕실 어리버리 우글우글 바보천치 덕실덕실 바보천치 우글우글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민경욱 의원도 놀란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기절초풍할 사실을 방금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선정을 선관위에 의뢰한답니다 저는 기절초풍까지는 아니지만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참 바보 천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저리들 아닙니까? 바보 천치들 아닙니까? 아니 한나라의 보수 여당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능력도 없어서 조작위원회의 운명을 맡깁니까? 아니 한나라의 보수 여당이 자체적으로 당대표 경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당대표 경선을 마칩니까? 맡깁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뭐요? 모집단 안심분호를 달라고 하면 선거관리나 다시의 뒤에나 그 명단을 준답니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동안 해온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후보별 특표수 조작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믿어요? 선관위가 예의도 연구소에 다시 뒤에 제공하는 모집단 안심분호를 믿으라고요?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사에 정직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쏘기거나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갈치하거나 그러지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만 공적으로는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장관이든 간에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기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 재물을 갈치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정직해라고 치키지 않습니까? 문제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모든 선관위 주도 특표수 조작을 다 밝힌 상태니까 선관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평가가 아직도 30% 돼 있던데 고작 0.3%포인트 올랐다고 물개박수나 치고 있는 겁니까? 여론조작이 모두 다 선거조작의 바로의 서론인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벌어진 부정선거에 왜 그리 무심하게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나경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경은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동갑입니다 그랬더니 나경은 의원이 자신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서 이수진한테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은 막판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어렵게 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이렇게 부정직해가지고 제가 이런 부정직하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 촌에서 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지금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왜 공 박사는 계속 이 주제를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지 않은 아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나라도 이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건이 제대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워낙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뭐죠? 부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인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을 뭡니까? 그냥 뭉개는 것이 그게 뭐죠?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진실을 뭉개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국힘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만일 사실이라면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여러분들 아주 깜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전혀 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론조작이 있고 여론조작에 맞춰서 무한대로 자유자재로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다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경원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이게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더불음주당 허동준 후보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조작이 없으면 차익값이 0에서 3%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을 화끈하게 해놓으니까 나경원은 이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이게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후보별 득표수를 바꾸어 가지고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2016년 선거하고 2020년 선거가 차익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낙선됐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선관위가 제공하는 그런 안신본을 가지고 여의도연구소가 그렇게 동작 의뢰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조작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의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게 되면 조작값이 35%입니다 35% 나경원 후보가 받은 18,534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빼앗긴 겁니다 6490표를 빼앗겼고 그만큼 이수진이 않게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표가 몇 표가 이동했습니까 만 3천, 만 2천, 만 2천, 만 2천, 만 2천980표 정도 이동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게 맨 밑이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나경원 5만 9천5백16표 이수진 5만 4천9백16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이수진이 6만 1,406표 나경원이 5만 3천26표를 받은 걸로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이수진을 당선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서울법대 출신들도 많을 거고 경제학 박사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권력이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이 좋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이렇게 사실을 그냥 깔아뭉개는 그런 부정직한 인생들을 살아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떻든 길게 보게 되면 정직한 길로 들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깔아붕을 수 있겠냐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여러분들 패배했는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이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단 한 마디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취임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만 있었던 공직선거를 어떻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파악한 것이 도둑놈들 5권이지 않습니까 좌파가 이기든 우파가 이기든 국민이 선택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결과를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뻔히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모집단에 관한 안심번호 전화번호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다는 소식에 저도 아니 여러분들 뭐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지더라도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도 신기하거나 그렇게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화거는 부정직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직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지탱되겠습니까 부정직하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언론이 그렇습니까 대법관들이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렇습니까 국힘당이 그렇습니까 물론 더블당한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죠 선거이름 조작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니까 선관위가 그렇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좀 정직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결과도 좋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볼 때 뭐 거지들 일상이 삼는 어른들이 어떻게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만일에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에서 선관위의 여러분들 모집단을 의뢰해가지고 안심번호를 받아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면은 그거는 참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례들도 만무합니다 다들 권력에 있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당신들 참 죄 짓는 겁니다 이완용이 만큼 여러분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여러분들 호도를 하고 거짓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참 기가 차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